여기서 저는 뭘 느꼈냐 이분이 경치인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저희 지도부가 물러나고 하면 전화위복이 됐지만 또 마음이 허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신임 비대위원장이 새로 전화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 계속 같이 좋은 팀플레이로 함께 갑시다 하면 어? 없던 마음도 더 생기는 거예요 원래도 팬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단독을 하나 풀죠 제가 어제 한동훈 위원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? 진짜요? 어제 사실 뉴스다 생방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거 왜 얘기 안 해주셨어요 어제? 그걸 어떻게 어떤 내용일지도 모르고 한데 방송 중에 이걸 연결하고 내가 또 어? 나 지금 한동훈 위원장한테 전화했어요 하기가 그건 좀 아니니까 이건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말씀드렸는데 내가 뉴스다 끝나고 이제 제가 콜백을 했죠 다시 그래서 대화의 내용인 즉슨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전임 지도부로서 точ 모두 경우가 많았고 앞으로도 우놀 함께 잘 가자 여기서 저는 뭘 느꼈냐 네 이분이 경치인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하고 있구나 어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저희 지도부가 물러나고 하면 전화위복이 됐지만 또 마음이 허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신임 비대위원장이 새로 전화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. 우리 계속 같이 좋은 팀플레이로 함께 갑시다 하면 없던 마음도 더 생기는 거예요. 원래도 팬이었는데. 정치에선 스킨십이 진짜 중요하거든요. 당을 잘 이끌어가려면 당의 소속 정치인들, 국회의원들과 잘 교류하면서 이게 원팀을 만들어가는 것도 당대표의 역할이에요. 소통 능력이 중요한 거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치적인 스킨십을 잘하고 배려를 한다는 게 이게 외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무 똑똑하고 너무 엘리트니까 사람 관계는 약한 거 아닐까 하는 시각이 있잖아요. 그럴 수 있죠. 진짜. 그게 아니라 정말 정치인답게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구나. 굉장히 놀랍고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을 칭찬할 만한 대목이라서 제가 하루가 지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. 4시 조금 지났으면 그때 한창 또 바쁘시고 정신 없으셨을 텐데. 그 와중에 또 전 지도부, 장해찬 최고한테 또 전화를. 너무 고맙고 저도 이제 지도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되게 위로가 되고 너무 격려가 되더라고요. 반갑습니다. 장해찬입니다.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를 구독해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정치쇼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.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